탄중밭의 주민들은 대부분 바다의 기대삽니다. 예부터 이곳의 바다는 다양한 어종을 가진 황금어장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멸치가 유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다 멸치예요. 이 고소한 짠내가 그냥 아주 진하게 납니다. 밤새 어부들이 잡아온 멸치는 하루 이틀 정도 햇볕과 해풍으로 말리는데요. 멸치가 다 마르고 나면 마을 안악들이 모여 선별작업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멸치는 볶음요리에 특히 많이 쓰이는데 큰 것보다는 작은 멸치가 더 비싸답니다. 이렇게 제일 작은 게 제일 맛있는 멸치예요. 이렇게 제일 작은 게 제일 맛있는 멸치예요. 맛있어요. 약간 말린 오징어처럼 너무 쓴맛 안 나면서 감칠맛이 많이 나네요. 마구스. 마구스. 맛있어요. 안악들의 바지런한 손길과 함께 무태서의 하루가 저물어갈 때쯤 바다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후 5시. 오늘도 어김없이 탄중바툴의 어부들이 바다로 출근길에 나섭니다. 탄중바툴의 명물 멸치를 잡으러 바강에 간다는 어부들. 그들을 따라 나섰는데요. 1시간쯤 지나자 저 멀리 수평선 위로 거대한 구조물들이 눈에 띕니다. 저게 바강이래요. 마치 오두박처럼 만들어놨어요. 저게 이제 멸치질 저처럼 올린다고 하는데 그냥 지금 봐서는 그냥 오두박 같거든요. 어떻게 더 안으로 멸치가 들어가는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마치 오두박처럼 생긴 바강은 멸치를 잡는 전통 어망입니다. 배가 바강에 닿자 어부들이 한 명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바강 하나에 어부 한 명이 배치되는데요. 어부들은 이렇게 홀로 남아 바강을 지키며 밤새 멸치잡이 조업에 나서게 됩니다. 바강은 바다의 한가운데 떠있는 어부의 일터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어부가 내릴 차례입니다. 삼수딘씨를 따라 저도 이곳에서 멸치조업을 돕기로 했는데요. 여기를 밟을까요? 바강에 오르는 일부터가 난관입니다. 높이만도 5미터. 그것도 맨몸으로 올라야 하는데요.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있는 기분입니다. 저는 서있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어부들은 바강이를 오가며 멸치 모으느라 연염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말린 멸치를 걷어드리는데 이 멸치를 걷어내자 발밑은 더욱 아찔해집니다. 제 발밑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발밑으로 한 5미터 정도 높이에요. 그 밑으로는 수십이 몇 미터인지 모르는 그런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이러다가 아이고 여기서 여기서 발이도 안 떨어져요. 삼수대시가 내민 손을 잡고 용기를 내보지만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멋질 것 같아요. 저 좀 저리로 다시 데려가주세요. 고맙습니다. 통나무 사이에 단단한 그물을 쳐놓긴 했지만 저처럼 처음인 이들에겐 낭떠러지처럼 보일 뿐이죠. 36개 주랭랑을 칠 수밖에요. 하지만 어부들은 이 아슬아슬한 그물막 위에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존경심이 절로 들더군요. 어느새 바다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지륵같은 어둠과 함께 찾아올 멸치대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멸치는 야행성인데다 불빛에 잘 모이는 습성이 있는데요. 집어등으로 멸치를 모은 뒤 바강에 연결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 불빛으로 멸치를 유인하고 다시 그물을 걷어들이기를 서너 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긴 기다림 끝에 걷어올린 그물에 은빛 멸치가 반짝입니다. 어부는 서둘러 뜰채를 준비하고 그물에서 멸치를 건져 올리는데요. 어획량은 기대 못 미치지만 다행히 씨알도 굵고 무엇보다 싱싱함이 살아 있습니다. 아, 이런 색, 정말 살아있는 멸치 냄새는 처음 맡아 보거든요. 아, 여기서 짭짤한 바다 냄새도 나지만 진짜 싱싱하고 신선한 그런 멸치 냄새예요. 잡은 멸치는 곧바로 그물막이에 펼쳐놓고 건조에 들어갑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한데요. 자,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는 만선의 기쁨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는 한의 주행을 받은 것 같다.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나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도와 어둠 그리고 외로움과 싸우며 바강을 지키는 짠내나는 인생. 그래도 어부에게 이곳은 삶의 터전이고 만선의 희망을 노래하는 낙원의 바다입니다.